유효성 검사 규칙 하겠습니다. 유효성 검사 규칙은 뭐냐면 입력되는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한지 검사하는 규칙을 주겠다 그 얘기에요. 레코더라든가 필드 컨트롤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지정하는 속성 그게 바로 유효성 검사 규칙이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검사했을 때 잘못되면 텍스트를 뿌려주거든요. 그걸 유효성 검사 텍스트 속성이라고 하는데 옵션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. 옵션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옵션 그룹은 그 안에 그룹이니까 확인난 옵션 단추, 토글 단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옵션 그룹 자체 내에 자체 내에만 적용이 된다 그 얘기에요. 별거 없습니다. 옵션 그룹 자체에만 적용이 된다 옵션 그룹에서는 얘네들은 아니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, 일련번호나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, OLE 개체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일련번호, OLE 개체, 유효성 검사 규칙,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없다. 당연히 일련번호를 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OLE는 오브젝트 객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. 일련번호, OLE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지원되지 않는다.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직원 테이블의 급여 필드는 데이터 형식의 숫자이고요. 그 다음에 필드 크기는 정수, 롱으로 설정되어 있다. 다음 중 급여 필드에 입력 가능한 숫자를 100만원 이상, 500만원 이하로 설정하기 위한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. 100만원 이상, 우리가 이상은 크거나 같다.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이상, 그 다음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표현해요. 그리고 100만원 이상, 500만원 이하, 뭐예요? AND를 써야 돼요. AND,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 이런 개념으로 100만원 이상이고 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면 1번에 OR 아니고,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고요. 100만원 이상인데, 2번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제대로 됐고, 500 이하, 그 다음에 AND,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. 네,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